힘든 과정이고 힘든 싸움이지만 이제 출발이고 거기에 장애인과 편안한 선생님들의 3대 적폐 공동행동 함께하겠습니다. 끝까지 투쟁입니다. 투쟁! 예! 인지야, 다른 사람은 누구나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던 아이비클로 그리고 발사적인 일을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.